여기다가 해 주세요 야 올려 살짝만 움직이겠습니다 살짝만 움직이겠습니다 살짝만 좌에 살짝 이동하겠습니다 살짝 이동하겠습니다 네 십시해 한 번 알려줘요 가볍죠 네 아유 올라오면 네 올라와서 하나 둘 조형하니 육 똑같은 시작! 훌륭합니다! 셋, 둘, 하나, 아이! 경! 끝까지 다 됐고요 사이즈 여기서 찍겠습니다 둘 둘 셋 싹 들어왔어요 돌아가실 수 있어 셋 셋 넌 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구멍을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글자막 by 김정은 jakim firstly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ойд당 마지막으로 승헌 공개땅 하나 도정 던져 손가락을 벗고 잘 찌내나가지 않아요? 손가락으로 벗겨야 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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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내일 밤에 대고 내일 밤에 대고 내일 밤에 대고 그거 빠지나? 어? 빠지나? 상추는 흐드라 미세네 아아 빨리 한 번 안 넣을게 뭐해? 아 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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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절했어 대단히 빡 빡 빡 빡 빡 채널 빡 빡 빡 빡